네. 아빠, 엄마는 사이좋고? 네. 여름이 선생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? 있어요. 말해봐. 뭔데? 재롱잔치 때 아빠도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선생님이 아빠한테 말해줄까? 네. 재롱잔치요? 네. 여름이가 자기가 준비한 걸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은가 봐요. 그래요? 여름이가 아직 아빠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내기 어려우세요? 이의가 워낙 바빠서요. 시간 낼게. 어? 시간 낸다고. 시간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름이가 좋아하겠네요. 네. 여름이도 잘 적응하는 것 같고 안심되고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럼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여름이 들어가. 수고했어. 내가 무슨. 당신이 수고했지. 여름이 재롱잔치는 않아도 돼. 어떻게 약속했는데 그래. 갈게. 그래, 그럼. 고맙다. 고맙다.